네, 오세훈 시장 용산 그랜드 플랜을 발표를 했고요.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을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 중에서도 개발 이슈, 가장 큰 개발 이슈는 바로 용산권역의 대규모 그랜드 플랜 가동에 따른 개발 이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 기회의 땅, 어디죠? 바로 용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강북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심 산업 기지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다음은 보루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서울의 중심, 축으로서 교통과 산업 업무타운,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를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마주하면서 용산, 서울의 중심이죠. 강북권, 강남권을 이용하는 교통협으로서 앞으로 용산 전자상가와 국제업무 지구를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실리콘밸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들 굉장히 주목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오세훈 시장의 용산 그랜드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마지막 기회의 땅이냐. 용산처럼 서울의 중심축에 또 한강변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요.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 개발을 해야 되는 땅이 많은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인프라가 완료가 됐죠. 하지만 용산, 앞으로 개발이 무궁무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용산,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통의 허브입니다. 지금도 4, 5개의 전철과 교통방이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GTX, AP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정말 서울 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중심 교통의 허브면서 국제업무단지와 연계돼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리콘밸리 산업단지로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앞으로 한강변 또 국제업무단지와 연관돼서 서울역과 용산역세권역의 철도지중화사업까지 연관돼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주거, 관광벨트로 다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용산,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될 지역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주택 위주의 공급보다는 상업, 업무 시설을 믹스한 그런 상업 시설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에 주택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고 앞으로 국제업무단지와 전자상가를 아울르는 상업업무타운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은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서울역역세권개발사업. 서울역세권개발사업,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공원과 서울역세권, 국제업무단지를 아우르는 이 삼각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GTX, A노선, B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용산, 정말 마지막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강점과 다양한 개발 이슈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통의 허브이면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GTX, A, B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개통을 서울역세권, 용산역세권역이 교통의 중심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용산국제업무단지, 물론 주거시설도 많이 들어오지만 단순히는 주거시설뿐만 아니고요. 상업업무시설, 또 뒤쪽에 있는 전자상가타운의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통합,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시설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상업업무 관광벨트로 용산이 개발됩니다. 단순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거단지가 아니고요. 교통의 허브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과 철도 진흥화 사업이 맞물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축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공원을 중심으로 우측편은 정말 뉴타운, 재개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남뉴타운 개발 3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를 빨리 내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동부이천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또 삼각지와 용산 역세권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과 상업 업무타운, 또 숙대입구 1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원효로 라인, 원효로 3, 4가 라인의 재개발과 서울역 역세권역의 서계 청파동 지역들, 후암동 지역 또한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은 거의 전체 면적의 약 60에서 70% 정도가 7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자연, 친환경적인 공원 또는 상업 업무 시설, 리모델링, 재건축, 뉴타운 핵심적인 주택재개발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7년, 10년 후에 거의 대부분 지역이 변화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용산의 그런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로서 앞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과거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침고 제한, 거의 50층까지 아파단지와 상관 업무 서류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한강 르네상스의 중심 어디다?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다시 개발의 중심축으로 나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울의 중심 어디다? 바로 용산이고요. 한강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산과 서울역세권역이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1호전 라인의 철도 지중화인데요. 아래쪽으로는 한강변, 민족공원의 관광벨트, 거기다가 서울역세권과 숙대 남영역세권, 캠프키부지와 맞물려서 용산역세권역이 관광벨트로 되면서 철도가 지하화되고요. 일부, 대부분의 지역은 공원화, 또 역세권 쪽으로는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용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정말 개발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리스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민족공원, 국지원무단지, 또 서울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큰 변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2차 상승, 3차 상승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의 기회의 땅이 바로 용산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의 방향성,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의 투자 포인트, 다양한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제가 심플하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용산,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의 중앙,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 개발, 이제부터 미룰 수가 없고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부터, 올해부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요. 어딜까요? 민족공원, 또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 역세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용산의 다양한, 정말 많은 개발 계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은 뭐니뭐니 해도 용산 역세권 개발과 국제업무 지구의 개발 이슈입니다. 따라서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보시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업무 단지와의 접근성, 또 개발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 투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개발 기대감으로 따른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즉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 일반적인 그런 개발 이슈들의 모든 종류들이 다 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발 방향도 틀리고 투자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용산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 얼마나 빨리 용산 역과 국제업무 단지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느냐가 투자의 키포인트. 따라서 성공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요. 한 군데, 한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 용산의 다양한 개발 지역들, 개발 이슈들과 이런 방법들을 잘 비교 검토해서 본인의 투자 금액, 성향에 맞춤형 투자를 하셨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와 함께 상세하게 풀어나가시면 용산의 그런 꿈들을 같이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